1등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따로 있어요. 선물이 있어요. 선물 좀 넣어주세요. 뭐지? 별로 안 갖고 싶은.. 뭐야? 되게 궁금한데? 1등? 누굽니까? 슈가 형. 슈가! 아 슈가 형이 1등 한 거네? 일단 액자부터 좀 어떻게 해? 못 봐요. 설마 뭐.. 뒤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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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. 아.. 빠라봐 빠라봐. 되게 궁금하다. 좀 뒤로 갑자. 우리가 둘 테니까. 내가 할게. 우리가 둘 테니까. 뭐야? 뭔데? 되게 멋있는 사진일 것 같아. 되게 궁금한데 지금? 자 오픈합니다. 1, 2, 3, 열어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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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열어주세요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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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 뭐야? 액자 뭐야? 액자 뭐야? 액자 뭐야? 액자 뭐야? 아파 아파. 뛰지마 아파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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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아시다시피 드세요. 지금.. 지금은 슈가 형 휴대폰 제게 화면입니다. 제게 화면입니다. 야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. 진짜요? 제게 화면입니다. 야 우리 아티스트 접견실에 두자 이거. 아.. 여러분 작품명 한번 붙여주시죠. 작품명 뭘까요? 작품명. 이거 저번에 작품명 신인배우였었잖아요. 신인배우. 신인배우.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테니. 아니 이걸 왜 나눠서 놓을 수 없는데.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이거는 이제 접견실에 걸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니 잘 나왔어요. 상품으로 한 이유는 그.. 이 사진 찍고 나서 본 거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. 맞아요. 진짜.. 아 이거 되게..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봐야돼. 접견실에 잘 걸어둘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회사와서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한 표정입니다. 저는.. 모든 통수로서 이 사진이 오늘에 가장 배우는 사진입니다. 내가 100감들어야 돼. 내가 100감들어야 돼. 100감들겠습니다. 이길 수가 없는 사진이에요. 아 진짜? 아..